얼른 먹자. 응. 걸렸어. 닦아주면 되지. 입도 닦아주세요. 따불. 음. 맛이야.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. 주인 잘 찾아갔네. 한눈에 알아봤지. 이게 복실 선물이야? 응. 그리고 또 있는데. 선물이 또 있어? 일로 가까이 와봐. 어? 내가 많이 좋아해. 고백이 선물이야? 응. 너 어떡하지? 야, 어때? 사람들 오면 어쩌려고. 응. 됐지. 응. 응. 고백 씨 씨. 하지마. 아니야, 저리가. 만지지마. 아니야, 아니. 아니야, 저리가. 만지지마. 지금 뭐 하시나. 고백 씨 씨.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. 아, 네. 네. 깨끗이 치우고 갈게요. 네. 꼭 그렇게 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네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여기 아직 덜 닦였어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할게. 왜? 내가 할게. 왜? 내가 할게. 왜? 손 아프잖아. 엄마, 내가 할게. 아플텐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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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